안녕하십니까 트위터리 영어연구소 트위터리 선생님입니다. 고등영어 내신 공부 비법이구요. 세번째 시간이네요. 영어 지문 예도 높이기. 첫 시간에 뭐였죠? 영어 시험을 봤는데 실패자들의 공통점 한번 살펴봤구요. 그 다음에 성공자들의 공통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거기 실패자들의 공통점은 뭐였죠? 개념 없이 문제만 푸는 사람들이었고 성공자들은 뭐였습니까? 개념있게 지문의 이해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성공자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 5분 예습법 설명했고 이번 시간에는 영어 지문 이해도 높이는 방법을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영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본문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문을 쓰는 거를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학을 띕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다 씁니까? 그렇지만은 이걸 하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특목고라던가 특목고라던가 영어가 좀 고난도 영어가 출제되는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들에서 또 유달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애들은 본문 쓰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아마 지금 이거 들으면서 난 그렇게 안해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본인의 방법대로 눈팅만 공부하겠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이제 해석을 해보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좀 중요합니다. 해석을 할 때는 직독직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나오면은 그 밑에다가 직독직해를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직독직해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문법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구문 파악을 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법하고 구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직독직해를 한다. 걔는 네이티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본문 해석하고 자기가 거기 습득한 지문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기 위해서는 그 빈칸을 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빈칸보다는 빈형을 좀 많이 씁니다. 빈형이 뭐냐면은 빈칸 플러스 영작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 훈련을 갖다가 빈칸하고 영작 시험을 보므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지문 인지도를 갖다가 상당히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해석한 애들은 어때요? 여기서 테스트를 보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만약에 아이들이 빈칸 영작을 했는데 스코어가 안 나올 경우에는 바로 1번에 본문 쓰기를 다시 한번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써야겠죠. 그러면서 뭐가 올라가요? 영어 지문 이해도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영작 훈련을 시킵니다. 영작 훈련 시키는데 단어 막 섞어놓고 그거 맞추는 문제들 나오잖아요. 그게 보통 한 문제에 7점에서 8점입니다. 그런 거 두 개 틀리면 몇 점이에요? 14점에서 16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크램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영어 주어진 키워드들이 막 흐트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문장 만들기 시키는 걸로 최종 점검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1, 2, 3, 4를 이렇게 다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수령을 작성할 때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수령이 마법처럼 써진다고 그래요. 손이 먼저 나간다고 그래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손으로 쓰기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팅만 해가지고는 서수령에서 완벽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막 교과서 범위하고 부교제 범위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막 짜증을 내겠죠? 그래서 이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2, 3, 4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첫 번째 스텝이죠. 그러니까 시즌1 정도로 할까요? 한국말로 쓸까? 시즌1을 할 때는 뭘 먼저 지키냐면은 2번으로 먼저 지킵니다. 2번 할 때는 이제 당연히 강의하고 직독직해 문법 구문이 이제 동반해서 나갑니다. 비교적 시간이 짧게 끝납니다. 짧게 끝난 다음에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애들이 좀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학습인데 정신적인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3번을 갖다가 테스트로 봅니다. 3번이 뭡니까? 빈칸 영작 시험을 테스트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테스트 결과 가지고 조금 결정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테스트 결과가 패스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패스한 경우죠. 패스가 되면은 뭘 시키냐면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이 아니라 다음 단원을 나갈 수 있게끔 합니다. 다음 단원 다음 단원을 나가게 진행을 시키고요. 만약 여기가 패스가 아니라 페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시킵니까? 3에서 페일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다시 한번 1번을 시킵니다. 쓰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표시를 다시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3에서 했는데 만약에 좀 앞으로도 땡겨야 되나요? 얘가 페일을 했어요. 페일을 하게 되면은 다음 단원을 나가는 게 아니라 1번에 본문 쓰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문 쓰기가 너무 싫으니까 여기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패스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겠죠. 이 과정에서 뭐가 되냐면은 공부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영어 지문 이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의 트레이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가게 하려면은 2번하고 3번을 핵심으로 해서 학습을 먼저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2번, 3번만 하면서 단원을 계속 쭉 나가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시험 1이 다가올 때 시험 1이 다가오는 게 되게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있죠. 그때 4번 영작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4번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제 시즌2에 해당하는 거죠. 따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시즌1이란 말 썼어요. 시즌2에서는 4를 합니다. 바로 4가 직전 교재까지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직전 교재까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강의가 제작이 되어 있는 관계로 강의하고 연동해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하든 학원에서 하든 똑같은 단계를 맞추게 되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밑에다가 자기가 페이퍼를 갖다가 하나 뽑아가지고 직독직회를 꼭 해보세요. 이거 할 때 자꾸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제발 눈팅하지 마세요. 눈팅은 안 된다. 눈팅하지 말고 노팅을 하세요. 노팅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정성스럽게 하세요. 너무 정성스럽게 하라고 선생님이 핑크 색깔로 표시해 줍니다. 핑크 색깔 중요하죠. 노팅에 가면서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빈칸 영작 페이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해주는 데가 좀 되죠. 빈칸 영작은 없지만 빈칸 서비스 해주는 데는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빈칸 서비스 해주는 데서 페이퍼를 구해다가 트레이닝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빈칸만 시키면 지문 인지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빈칸 플러스 영작을 더불어 시킵니다. 이거는 조금 수고가 들어가지만 페이퍼를 직접 만듭니다. 일부러.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을 시켜주게 되면 애들이 지문 인지도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는 원리는 이걸 공부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적 데이터가 집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로지 목적이 애들 성적 올리는 것만 되어있기 때문에 머리를 조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한 애들은 빈칸 페이퍼를 구해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점검하는 건 영적 스크램블인데 이것도 자기가 성의만 있으면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스크램블식으로 나와있는 거 단어 흐트러져가지고 특히 어려운 구문만 뽑아서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전체 구문을 다시 한번 하다보면 서술형에서 단답형이든 영작형 문제이든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약간 뇌를 써서 나오는 IQ성 문제 같은 건 틀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20점 이상은 확보하고 시험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아무리 없더라도 서술형에서 20점을 확보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자 여기 순서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영어 지문 이해도 높이는 공부법 설명했으니까 꼭 시키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